주문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?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제일 잘 나가. 어떤 부분이 제일 잘 나가나요? 제가 제일 잘 달립니다. 잘 달린다? 장재근 님 오셨는데. 이봉주. 이봉주.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쭉 안쪽으로. 들어와, 들어와. 대박, 뭐야? 뭐야, 이게 차야. 이거 뭐야, 이게 차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귀엽다, 이거. 너무 귀여워. 저게 뭐야? 신기한 것만 막 들어오네. 안에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? 자동이에요? 순전히 사람 힘으로만 가는 자전거입니다. 자전거요? 네, 안에 페달이 있죠. 우와, 이게 자전거야. 신기하다. 우와! 신비되네. 자, 공개합니다. 우와, 우와, 우와. 태현아, 처음 봤어요. 안 불편하세요? 불편하지는 않아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가 굉장히 편안하죠. 그냥 일반 자전거 타는 것보다도 더 편한 자세로? 그렇죠. 우와, 앞모습 봐봐, 앞모습. 약간 뭐 로켓 같은 느낌도 있고요. 발사. 바로 그냥 강에 들어가서 뜰 것 같아요. 그 정도? 요트, 요트 느낌 같은. 양육자도 같은 것처럼. 뒤에 바퀴 하나에 앞에 바퀴 두 개예요. 네, 네, 네. 아니, 이게 방향 조절이 돼요? 네, 방향 조절. 아, 도시다시피 이렇게. 아, 백미너도 있어요. 너무 귀여워. 어마어마어마. 이게 자전거의 제일 마지막 끝판왕이에요. 이게 근데 도로는 못 달리죠? 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. 아, 이게 시속 몇 정도 날아가요? 보통은 한 50, 60km 정도 나가고요. 세계적으로 최고 속도를 130km 정도 냈던 그런 기록이 있는. 우와, 130km. 이게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가격은 공개해도 되나요? 네, 네. 이게 1,500만 원. 우와, 우와. 국내 제가 알기로는 10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와. 아니, 그게 아니라. 여기서 보시면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. 울음직이셔서. 이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. 실제로 이렇게 타보시면 등을 전체 다 다 받치고 있어요. 머리까지, 신기하게. 에어컨은 안 나오죠? 아, 이게 사실. 이게 한증막이. 여름에는? 내가 볼 때는 뚝뚝 떨어져요. 이게 땀인 것 같아. 대박, 신기하다. 이런 거 하고 싶다, 진짜로. 한번 저희 타봐도 될까요? 궁금한데. 이게 큰 사람은 어렵겠다. 그래, 형이 하면 순이 형 딱 맞겠는데? 잭 가는 사람이 들어가야지. 됐어, 됐어. 됐어. 우와, 쏙꺼하다. 배가 많이 나오셨네. 됐다. 갔다 가보겠습니다. 형, 형, 형. 이거 진짜 매력 있네. 이야, 이거 매력 있네. 우와. 형, 어디 가요? 도망가는 것 같은데? 재미있어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재미있어. 완전 재미있어. 와, 대박 사건. 와, 이거 진짜 편하고 운동도 될 것 같아요. 선생님, 진짜 좋은데요? 그리고 종민아, 왜냐하면 속도감이. 좋아요? 장난 아니에요.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. 잠들 정도로. 너무 편해요, 진짜로. 와,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. 와,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. 그거랑. 췄가 계속해서요.